날씨는 오늘과 비슷합니다. 아침에는 대부분 지방 영상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반까지도 많이 춥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절기 입춘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 중반에는 반짝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가 다소 쌓입니다. 오전까지는 충남과 호남 지방, 낮에는 경기 남부지역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눈과 비는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한낮 기온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일부 충청 유남 지역은 한때 산발적으로 눈인 줄곧 날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비의 눈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